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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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서 찍으면 좋네. 안녕하세요. 에프쌤입니다. 여기는 유턴이네. 지금 왼쪽 차선으로 많이 붙었다.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진짜 하나 올려야 돼? 어 내렸으니까 다시 올려야지 꺼지지. 아 이쪽 차선에 많이 붙었다고. 그렇지. 오른쪽으로 많이 위로 올리라니까. 여기 바로 간다. 그치. 급하면 오른쪽에 적응을 해야 돼. 오른쪽으로. 으악. 여기는 엄마 가지고. 어 세게. 지금 차선이 조금 왼쪽으로 치루쳐져 있긴 해. 지금이 중간이야. 오케이. 아 그게 중간이야. 네. 여기서 유턴 할 거였어. 오른쪽으로부터. 그렇지. 오른쪽 깜빡이 넣고. 여기서 유턴으로 돌려. 좀 속도를 많이 줄이고 돌아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아니. 아니. 완전 초보 운전자 같아. 이게 완전 반대니까 하나 넘어가겠다.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돌아본 적이 없어. 아. 유턴은 그렇지. 오른쪽으로 할 일이 별로 없었지. 이 정도지. 어. 오케이. 저 차 일로 들어올 거다. 왜? 왜? 왜냐면 이쪽 차선이니까. 응. 엄마가 운전해가지고 샘틀이 울러 갈 거야? 그렇지. 여기서 이제. 엄마. 엄마 처음 해보는데 잘한다. 그렇지. 어. 차 없을 때. 천천히. 저기 차가. 어. 일로 올 수 있거든 원래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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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좀 스무스해졌다. 아빠도 잘했어. 응. 저기 아저씨 서 있는데 있지. 저기가 이제 쏘카존이야. 저기다 주차를 할 거야. 어. 아. 여기다 있네.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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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consider. 아. estimations. 아. 아. 좋아. 응. 아. 있는데 옆에 걸어둬 맞춰. 스탑. 됐어. 스탑. 됐어. 도성 어디서 찾고 있어? 잘했습니다 박수! 엄마 잘했어요! 주차도 한 번에 빵~!